오늘은 할미꽃 씨앗뿌린거 59 트레이에 하나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요게 꼬추무중 이식하듯이 요기에 씨앗뿌린거를 떼어서 59 트레이에 샥샥샥샥 해서 젓가락으로 콕 해서 콕 찍고 요렇게 하면 되는 거구요. 그래서 씨앗뿌린게 요렇게 이제 싹이 나서 요렇게 하나하나 59 트레이에 하면 되는 거랍니다. 요게 할미꽃 씨앗뿌려서 모종 키우기 입니다. 요쪽에 쭉 해놓은게가 있는데요. 여보 이게 몇개 했어요? 벌써 500개를 했답니다. 쭉 켜갖고 요쪽에는 요쪽에는 작년에 해놓은 겁니다. 예쁘죠?